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10편 14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편 14편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10편 14편의 말씀은 탄원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진 공동체의 일원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편 14편을 이제 가만히 읽어 보시면 기존에 있던 탄원시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요소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0편 14편을 잘 읽어 보시면 그동안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탄원하고 탄식하는 그런 요소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분명하게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른 탄원시와 구분되는 요소들 때문에 학자들은 이 10편을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예언적이다 또 다른 하나는 지혜문학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10편 14편에 대해서 학자들은 지혜시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이 10편 14편을 지혜시 또는 예언적이다 라고 이렇게 구분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교훈과도 10편 14편의 교훈과도 연결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0편 14편의 교훈적인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지혜 문학적인 요소죠. 그래서 10편 14편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어조가 기존에 있던 탄원시와는 확연하게 구분된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 어조가 무엇이냐면 기존의 탄원시에서는 직접 하나님을 부릅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 구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데 그런 요청이 없습니다. 1절을 보시고 2절을 보시면 시인이 직접 이렇게 탄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관찰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그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편 14편에서 지혜 문학적인 요소의 가장 첫 번째는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 고난의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개입하고 계신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시면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시인은 고난의 상황에 매몰되어 있지 않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악인의 행동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냐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찰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의 상황에 분명히 개입하시니 너희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리고 악인처럼 살지 말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결국 교훈으로 이어지는 거죠. 너희는 이 삶 속에서 고난 중이지만 고난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있으니 이것을 바라보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찰자적인 뉘앙스 속에서 첫 번째 교훈시의 요소를, 지혜시의 요소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편 자체에 있는 구조 속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5절에 있습니다. 제가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들을 한 절씩 이렇게 살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징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1절은 현재 상황에 대한 프로로그, 그러니까 서론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행동, 어리석은 사람의 행동 때문에 지금 공동체가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 악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생각에서부터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우리가 살필 수 있도록 1절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는 악인들의 전반적인, 어리석은 사람들의 전반적인 생각, 그들의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응한 절이 바로 2절에서 시작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설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즉 3절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2절에는 없다고 했던 그 하나님께서 지켜보심을, 관찰하고 계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찰하신 하나님의 결론이 3절에서 나오죠.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보려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결론을 3절에서 해주고 있죠. 4절은 어떻습니까? 4절을 읽겠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요하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한마디로 악인들 때문에 의인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고난을 받는 그 상황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들이 바로 어떻게 되냐 하면 1절과 연결이 됩니다. 1절의 어리석은 자가 바로 무지함. 여기서 말하는 무지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자, 무지한 사람들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서 자기들이 지혜에 있다고 행동하지만 결론은 이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죠. 그들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바로 떡 먹듯이 내 백성을 괴롭히는 것. 그것이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은 어떻게 기록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5절은 결론과 같습니다. 뭐냐 하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셨죠.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의인의 세대, 하나님의 백성의 세대.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떡 먹듯이 괴롭혔던 그 의인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임지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그 정황을 보고 이제 악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1절부터 5절까지의 구조에서 드러나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라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함께 계심, 그리고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들을 이 구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6절과 7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들을 결론으로써 내려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편, 14편은 구조를 통해서 지혜가 무엇인지를 또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혜 시지의 요소는 뭐냐면 악인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시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교훈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악인처럼 살지 말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악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1절에서 3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설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하신 즉 다 함께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리고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냐라는 질문을 통해 무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10편에서 살펴보았듯이 악인의 특징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의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 제가 지난 10편 묵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바로 악인의 특징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3절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 치우침이 옳은 것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으로 치우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해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4절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는 것들을 가져다 빼앗는다. 또는 그의 삶들을 어렵게 만든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의 생각에, 애초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대로 살게 되고 그 욕심 때문에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악인의 특징, 지혜시에서 보여주는 악인의 특징이고,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5절에 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결국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서 이렇게 자기가 계심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교훈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시편에서는 예언적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예언적 요소는 6절과 7절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어쩌면 이 부분은 미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시인은 확신에 차서 확신 가운데 6절과 7절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의 같은 경우는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죠. 이 선언은 시편 2편에 있는 그런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그 시편 2편에 선언이 됐던 그 복의 기원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예언적 선언이라고 할 수 있고요. 7절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그때에 야곱이 기뻐하고 이스라엘이 즐거워한다. 한마디로 예언적인 선언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고난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시편 14편은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지혜적인 요소로 그리고 예언적인 요소로 희망을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란 무엇이냐 하면 결국 악인의 반대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함께 계심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심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고난 속에서 이 시편의 관찰자 다윗과 같이 고난의 상황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물러서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상황에서 분명히 개입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개입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적 요소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상황 가운데 분명히 우리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실 것이다 한마디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현재 상황을 이렇게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들이 바로 오늘 시편 14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교훈 바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 분명히 개입하신다는 것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해주신다는 것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이 부분들을 통해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